미노아 시장 여기는 미노아 시장 안입니다. 아침이니까 문을 좀 덜 열어줍니다. 저 끝에 그냥 가볼게요. 가을 가게도 있고 소품 마켓도 있고 이발소 상가가 기네 종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한대 내려오면은 저기에 올라가겠지요. 여기는 민트입니다. 민트 허브입니다. 이 꽃이 허브꽃이네요. 이거는 아욱입니다. 아욱 아욱끼를 먹잖아요. 이거는 아욱꽃이네요. 요 민트는 우리 그 뭐죠. 촌에 그 저거 뭐라노 어 추어탕에 넣는거 그거 또 이름도 깜빡깜빡하네요. 백양초 똑같습니다. 예 꽃은 민트입니다. 어부 오늘 저거 크로바 이거는 항아 코스모스인데 오이거는 꽃발자 조성은 안했네요. 요거는 지 백이 낫 달맞이인데 햇볕이 나면 요 오므러듭니다. 꽃이 요거는 요거는 분홍 낫 달맞이고 요거는 밤에 피는 달맞이 식물이고 식물이고 요거는 낫 달맞이 분홍 낫 달맞이 요것도 흰것도 있어요. 요거 보시면 질락하면 더 진하게 분홍식으로 변합니다. 다 크로바입니다. 크로바 여기는 컵기프란 왔는데